4년만인 것 같아요. 그죠? 돌이켜보는 그 시간이 결코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아는 일도 있었고 아 어떤 말을 할지 진짜 오늘 공연한 김현중 프로뮤팅 아내문에는 많은 의미를 두고 준비를 시작했어요. 팬미팅 제목을 아내문에라고 한 이유는요. 꽃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. 뭐 여러분도 아시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내문에 꽃말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. 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저녁 갈 때 사진 앨범 나눠드렸잖아요. 거기서는 화이트홀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블랙홀과 다르게 화이트홀은 모든 걸 쌓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방출해내는 거라고요. 저녁을 하면서 그동안 잊고 싶었던 일을 다 했고 좋은 기운을 뿜어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쉽게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실망감을 드린 것 같아서 제 자신한테 많은 부족한 실망감을 많이 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믿고 기다리신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. 여러분들 속도 상하시고 제 친구들 가족들 모두 속상하실 것 같은데 긴 생각의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. 그저 저한테도 굉장히 부끄럽고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 가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인사 드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멀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낸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회사는 공연을 하는 입장 그리고 보신 입장 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무겁고 진중한 얘기로 공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일은 아니하면서 이번 일은 매판 상황에서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믿고 용기도 그리고 격려 그리고 더 이상 진짜로 많은 준비가 됐습니다. 주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. 네. 이제는 우리의 노래는 무리하지 말아야겠죠. 무릎이 피곤 하는데 목이 많이 타네요. 이 노래를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. 이제 까먹으신 진짜로 모르겠습니다. 제가 항상 부를 때 나는 결혼해줘요. 여러분들 항상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? 기억 못 하시는지 기억하시죠? 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러내면 물 한번 먹으면 더 먹을게요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 기회에서 완벽한 걸 잘했었나봐요 연습 양도 많이 하고 있더니 잘하고 싶어서 잘했어요 뭐,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, 그동안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 한 달 반 동안 그래도 괜찮은 컨디션으로 돌아왔다고 같아요 아내 네,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어... 아이고... 그래서 내가 약속이 됐었는데, 이런 게 안 나오셨나요? 그죠? 네... 네, 이번에 들려드리는 노래 여러분들께 군대에 있으면서 맨날 아, 이 노래 한 번 꼭 들려드려야지 들려드려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노래였군요 이노스토리라는 노래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노래를 밴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죠? 네... 그래서 오늘 한 번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네, 잘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